절벽 포인트로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느낌 온다. 뭔가 느낌 온다! 왔다, 왔다. 지금 용택이 형이랑 태풍이 형이랑 지훈이 형만 잡았나? 이 노노부르 멤버에서 꼴찌하면 안 되는데, 이거. 다른 건 몰라도 그 유기론 이겨야겠어. 나 진짜 딴 건 다 괜찮은데, 나 증오 형보다는 빨리 잡고 싶다. 출발, 출발, 출발. 시작, 시작. 이번에 좀 뭔가 느낌이 오는데? 물고기, 어? 와봐. 맛있는 새우 향, 냄새 맡아봐. 진짜 내가 많이도 안 바란다. 오늘 딱 한 마리만, 제발. 어, 툭툭. 어, 툭툭.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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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문다, 물었다. 물었다, 형. 쭈쭈쭈 간다. 땡긴다, 땡긴다. 땡긴다, 땡긴다. 어, 아, 빠졌다. 어, 아, 빠졌다. 형, 근데 힘이 얼마나 세요? 별로 안 세죠? 아니, 그래도 뭐가 있는 느낌은 나. 그니까, 그 정도지. 막 확 땡기고 이런, 이 정도 아니죠? 어, 형 먹고 튀었다. 그치? 난 진짜 한 번 잡아보고 싶어. 야, 올 때 됐는데. 형, 낚시의 매력은 기다림이래요. 기다림? 네. 온다, 온다, 온다. 왔다. 온다, 온다, 온다. 거짓나? 와, 입치로 온 것 같았는데. 아니네. 아, 나도 못 찾겠네. 온다, 온다, 온다. 왔다. 와, 뭔가 왔는데. 그게 딱 입치네요. 네, 네. 뭐가 튄 것 같은데. 야, 봐봐. 맞네. 느낌 맞네. 야, 빼먹고 갔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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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빼먹고 갔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 준호 형보단 빨리 잡아야 내가 놀리는데. 아, 내가 빨리 준호 형보단 빨리 잡아야 돼. 오, 온다. 오, 온다. 잡혔어, 올려, 올려 팍! 팍! 감아, 감아. 야, 히트다, 히트! 왔어? 왔다, 왔다. 지금 왔드,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드디어 왔다!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왔다! 이상하다. 왔다, 드디어 왔다. 이게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지. 헬리킥 어디 있어, 헬리킥 어디 있어. 제대로 왔어. 손바 제대로 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메뚱이, 숭업과요. 메뚱이, 메뚱이. 근데 이걸 못 먹죠? 네. 방생이죠? 네. 이거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올리세요. 올리세요. 올리라고요? 네. 올리세요, 올리세요. 여기 내가 거기 다 잡았어요, 올리세요. 자, 빨리 걷으세요, 걷으세요. 다음 포인트로. 응? 우와! 어? 우와! 오와! 다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이거 광어 아니야, 이거? 광어, 광어! 응, 방생각? 좀 자는데? 이거 방생각이다, 근데. 이 정도 방생이에요? 아, 예. 와, 그래서 손만 느꼈겠다. 아니 손만 안 봤어, 손만? 아무리 방생이지만? 용택이 형, 준호 형 눈 봐요. 너무 부러워하는 거 봐. 와, 부럽다. 형, 그거 애기, 애기예요. 어? 그거 애기예요. 어? 이렇게 빼요? 뭐야, 걔도 방생이야? 네, 못 먹는데요. 아, 못 먹는 거야? 네. 잘 가! 야, 그러고 보니까 유도 4명만 먹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야, 야. 너네 유도 4명만 못 잡았어. 유도 4명만 못 잡았다고. 유도 4명만 못 잡았대요. 야, 태풍이 형도 잡았어. 야. 야, 배 낚시 나쁘지 않아. 알지? 배 말고 그냥 다른 데 막 물 옆에서 해놓은 게 이거. 아, 바위, 바위. 훨씬 더 나. 아, 이게 나아요? 훨씬 더 나요. 어. 네가 못 잡는 거냐? 원래 잘 앉아, 앉아 배를. 아, 그래요? 어. 계속 이렇게 옮겨 다녀? 네, 진짜. 심할 때는 내리자마자 땅 닫잖아요? 닫자마자 올리라고 해요. 왜? 배를 잘못 댔다고. 오케이! 어, 내 새우 아직도 살아있어. 새우만 살아있어, 새우만. 하면 되지, 삑스러워하지? 네, 놨어요. 여기 좀 놨다.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으신 건가요? 이렇게 높이 뛰어넘으면 고기가 안 물어요.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아, 한 마리 잡고 싶다. 아니, 좀 입줄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아, 없네. 물고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 물고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아, 네. 아, 네. 형들 다 말이 없어졌어. 아, 네. 형들 다 말이 없어졌어. 아, 네. 형들 다 말이 없어졌어. 형님, 해는커녕. 어. 네? 뭘 잡아요, 배를 먹는데. 괜히 저기, 해 뜨는 영상만 괜히 보고 왔어요. 잘해보니 저희 라면만 먹게 생겼어요. 즐겨봐, 이 채널.